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대형 세단 G90 국내명 EQ900이 미국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G90은 미자동차 조사기관 1000점 만점에 761점을 얻어 BMW 7 시리즈 721점, 링컨 컨티넨탈 720점 등을 제쳤다. 이번 평가는 총 27개 차급별로 진행됐다. 보유 차량의 내외장 디자인, 동력 성능, 내구성, 시트 편의성 등의 항목에 대해 신차 구매 후 3개월이 지난 4만 2천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임한 2900-0.22에 1995년부터 자동차 구매 고객들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품질 만족도 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G90은 최근 시장 조사 업체 오토퍼시픽이 발표한 2017 차량 만족도 조사 VSA에서도 818점으로 고급차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미국 제네시스 브랜드 관계자는 G90이 고객에게 인정받은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고급차 시장을 적극 공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한경닷컴 기자 레노넷 한경점 컴 김정은 한경더